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박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왈츠 레슨 베이지 블루틴 따라하기 초급 1탄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여성 위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오디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먼저 동작을 미리 보시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성의 스탠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footwork을 알아보겠습니다. 퇴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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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퇴퇴 퇴퇴퇴퇴 퇴퇴퇴 퇴퇴퇴 퇴퇴퇴퇴퇴 퇴퇴퇴퇴 acts 인사이드 엣지 그리고 유지 이박사 땜스티 мире 자 그러면 동작 설명 보셨으니까 선수 영상 만나보시죠. 자 느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요. 전체 10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. 임소연 선생님의 느린 동작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그럼 준비하시고 예비보 앤 함께 하세요. 내추럴 스핀 턴 리버스 턴 여성 힐 턴 더블 리버스 핀 다리 깨끗이 모으고 비애니스 크로스 헤드 여시고 발 스쳐서 쓰루웨이 할 때 왼쪽 넓게 보신 다음 오버스웨이 하십니다. 자 두번째 푸드워크를 다시 토 힐 토 라이즈 열심히 힐 토 토 토 힐 힐 토 토 토 힐 힐 턴 깨끗이 두 다리 모으고 비애니스 크로스 비앤나 왈츠 턴 쓰루웨이 오버스웨이 발 깨끗이 모았다가 리턴 오버스웨이 반복 예비 보호 홀드는 가능하시면 깨끗이 들고 준비하세요. 스핀 턴 왼쪽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측복근 조심 힐 턴 두 다리 깨끗이 모으고 발 쭉 늘려서 더더더더 헤드 탁 탁 준비 앤드 내추럴 스피인 앤드 로어 라이즈 앤드 로어 라이즈 앤드 로어 라이즈 퀵 라이즈 하셔야 되죠. 힐 턴 할 때는 앤드 살짝 들었다가 늘리기 자 또 다시 준비 시작 내추럴 스피인 4 5 6 리버스턴 더블 리버스피 노스웨이 여기서는 우측 스웨이 만드시고 자 왼쪽 내리면서 스트레치 오케이 다시 자 여섯 번째 반복입니다. 여성 헤드 탁 볼게요. 계속 왼쪽 유지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. 계속 왼쪽 계속 왼쪽 어깨 올라가지 않게 자 비애니스 크로스 할 때 오른쪽으로 바뀌죠. 그 다음 쓰리웨이 할 때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일곱 번째 준비 남성과 홀드 했다고 상상하고 한번 해보세요. 내추럴 스피인 턴 4 5 6 리버스턴 더블 리버스피 깔끔하게 여기서 헤드 열고 다시 쓰리웨이 하실 때 바뀌죠. 헤드 스타카토로 강조합니다. 자 한 번 더 예비 보 하시고 앤 크로즈드 포지션에서 바뀌지 않죠. 계속 크로즈드 포지션으로 유지합니다. 마찬가지 끝까지 가능하시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앤 내추럴 스핀 턴 리버스턴 리버스턴 더블 리버스피 출렁거리지 않도록 비엔나 왈츠 턴 스루웨이 오버스웨이 스위치 자 마지막입니다. 마치 남성과 홀드했다고 상상하시고 스트레치 앤 여기에 임소연 선생님의 헤드 늘림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. 그대로 유지 네 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